수위를 준비하십시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음성 들어와 계신데 아무도 마이크가 없으신가 보네. 저 있어요. 아 있으시구나. 눈쟁이님 그 롤 갱풀 눈쟁이 맞나? 어.. 뭔지 모르겠네요. 아 그래요? 예. 제가 롤을 안해서.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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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ll 트레이서 우측 스나이서요 윈스턴 왼쪽으로 올라왔고요 디바도 왼쪽으로 올라왔어요 원숭이? 원숭이 개피 트레이서 뒤로 들어왔어요 트레이서 역행 빠졌고요 트레이서 다운 아나 있네요 리퍼 있어야 될 것 같고 트레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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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istress 하나 다운 2분 남았네요 원숭이 개피 원숭이 더 걸렸어요 리퍼 나왔어요 리퍼 상대 와 저희팀 화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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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다운 도망갔어요 저 힐러 잘랐어요 어이구 아 나 극혐이구만 이거 제가 리퍼할게요 죽음이 너의 곁을 걷는다 원숭이때문에 안되겠다 띠르감 퀵 매크리 정면 왼쪽 건물 위 석양 석양 정면 위 나이스 띠르감 아나콘가 났다 아나콘 나이스 루시오 개픽 나이스 컷 원숭이 원숭이 궁켰어요 원숭이 컷 매크리 정면 화물 네 육아 육아 아나 조심 하나 컷 루시우 개피 맥크리 컷 아 루시우 개피 컷 컷 나이스 리퍼도 다운 영웅 먹어요 아 영웅 못먹었다 디바 2층 올라가요 원숭이도 2층 원숭이네 로드호그 나왔네요 상대 쓰리탱 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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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방에 맥크리 오른쪽 방에 맥크리 맥크리 다운 디바 로봇 없어요 돼지 다운 화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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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숭이 반픽 루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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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한참을 붙여줘요 노프노프노프 와아 디바공 피할라다 그랩을 걸려버리네 일로 잘린다 아 잘려 잘렸나 원숭이 2층으로 와요 원숭이 궁 썼어요 아 나 한 대 맞으면 죽는데 원숭이 궁 썼어요 원숭이 저희 팀 비디쪽 나이스 컷 디바 디바 원숭이 궁 썼어요 이번엔 죽음의 꽃에 죽는다 모지 팔을 맥크리 다운 알아서 다 하겠네 괜지 궁까지 썼으니 난 아껴야겠다 1분 남았어요 1분 뒤로 빼죠? 뒤로 빼죠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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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고 이정부터 먹어요 네 한 번에 밀고 들어올거에요 상대 화물을 멈추십시오 남은 시간 60초 아마 상대 궁 다 찾을거에요 죽음의 꽃이 준비 됐다 저희도 공 다 있으니까 자리 아닌 공 체크죠 목표 목표 마공 맥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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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요 맥크리 땅 나이스 좋은 성강이다 디바하고 원숭이 디바하고 원숭이 정기 정면 서계왕 정면 정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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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팀 리스폰지역 멀어요 노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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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이서 나왔어요 트레이서 역행 빠졌어요 트레이서 역행 빠졌어요 아 이쪽은 안 될것같은데 롤도 acept 로봇 cut 메크리 공 제발 상대힐러 없어요 로픽 El' постав 메크리 Cup 메크리eration 네 bank 공격을 준비하십시오. 다 들어온 것 같은데요. 한 분 빼고. 맥매님 빼고는 다 들어오신 것 같은데. 다 들어오셨네요. 전부 다 이제. 그런 느낌을 해. 모두 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헛소리 치워치워 2층의 자리야 2층의 자리야 2층의 자리야 2층의 자리야 2층의 자리야 2층의 자리야 로도그 컷 리퍼 컷 디러 갈께요 디러 갈께요 쟤냐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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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아 컷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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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령아 빠졌어요 로드로드 잡아요 고립 로드로드 리퍼 왼쪽 리퍼 왼쪽 아 내가 이번엔 샷빨 졌다 리퍼 개피 리퍼 망령아 빠졌어요 리퍼 맨크리 위에 있어요 왼쪽 리퍼 맨크리 왼쪽위에 석양 석양 심장이 매크리가 문제 매크리 다운 리퍼 다운 아 다 빼고설네 빨리 밀었네요 로더그 정면 저거 끌면 잡아요 로더그 정면 저거 끌면 잡아요 로더그 정면 저거 끌면 잡아요 리퍼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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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빠지자 정확인다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아 나 혼자야? 아이고 2층 쏠자 나 죽는다 이거 나 죽는다 이거 아이고 솔저하고 솔저공하고 저쪽 리퍼군 안썼나요? 썼던거 같은데 상대군 거의 다 빠졌네요 자리아군인가 자리아는 궁 안썼을거에요 자리아 못본거 같은데 그래요? 그냥 거의 다 썼데요 잘렸어요 2층 다있어요 딜러 2층에 매크리 저 잘라야되는데 뒤바니아하고 저하고 같이 2층으로 어이고 저희 팀 거의 다 죽었어요 한번 빼요 한번 빼 와 와 2층에서 위로 내려오게 만들죠 내려오게 만든 다음에 자리안에 그냥 다 물려될거같아 리퍼 왕이갖고 아 이놈의 솔저하고 매크리 로더그 빼도 괜찮고요 라인 라인같은것도 괜찮을거같은데 리퍼 저기 가운데로 던져도 될거같은데 우리가 궁 던졌거든요 가자 리퍼 머리위에 있어요 리퍼 머리위에 석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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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쐈어요 석양 아 우리팀 잘 비네 좋아 2층에 매크리 아직 있어요 매크리 개픽 오케이 나이스 저거 공 아직있거든요 시간 많네요 4분 3일치요 저거 자리야 따보죠 와 극협이구나 얘들 와 얘들 아 몰려있어 자리야 공가졌어요 아 이거 조졌네 이거 한번에 쭉 밀어야되요 쯧 쯧 쯧 쯧 한 번에 아이고 죄송해요 리스폰 기다리죠 시간 아직 많아요 사모사 입추어 정크랩 나왔어요 정크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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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가지 말고 점을 쫓아 정크랩 잘하겠지 아이고 한 번에 한 번에 정맨 밀기도 힘든데 이렇게 되면 정크랩 좀 극혐인데 정크랩 좀 극혐인데 여기 마지막 거목을 안에서가 정크랩이 극혐이에요 왼쪽 오른쪽 위를 먹을 수가 없어 석양 석양 뺐죠 로도그 군까지 빠졌고 자리야 에너지 풀로 찼어요 왼쪽에 로도그 개피 컷 나이스 들어가보죠 자리야 반피 정크랩 로도그 컷 어 상대 나갔어요 한 명 상대 한 명 나갔어요 루슈 개피 어 폭탄받아라 폭탄받아라 오케이 나이스 컷 화물 밑에 컷 나이스 루슈 컷 나이스 로도그 로도그 왜 한 명 나갔지 수고해요 튕긴건가 싸우다가 나간거 보면 튕긴 요즘 오늘 잘 탱기던 오늘 세번 탱기는거 봤는데 딱 결정적일때 튕겨버리네 예 튕긴건 점수 안갚이더라구요 희한하게 게임이 없는걸로 처리가 들어가는거 같은데 아예 아예 어 카드 다 받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널 3연승했는데 점수가 실수가 안되지 얼음을 세워 이제 다 많이 해야죠 예